첫 번째 대결. 윤동식, 줄리엔 강입니다. 첫 대결부터 세다. 몸 쓰는 건 지면 안 돼. 형, 반칙해. 역삼영 매치, 역삼영 매치. 역삼 매치. 줄리엔 강이 계속 끈 풀고 있다가 윤동식 호병하니까 끈을 묶습니다. 줄리엔 강 정도는 끈 안 묶어도 되지. 줄리엔 강 봐봐, 몸 봐봐. 그런데 체중에서 차이가 나서. 팔이 엄청 길어. 줄을 양쪽으로 잡으세요. 줄을 잡으세요. 줄 잡으시고. 어떻게 한 거지? 지면 일어나는 거야. 밀리면 일어나게 돼 있어, 지면은. 그렇네, 끌려가니까. 상체 싸움이네. 다리 붙이시고 발바닥 붙이시고 발바닥 붙이고. 여기 가운데로 좀 더 놔세요. 좀 더 놓으세요. 가운데 와야 됩니다. 조금 낮으세요, 조금만 낮으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삿밭 싸움 너무하시네요, 형. 삿밭 싸움이 치열한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밧줄 한번 내렸잖아요. 동식이 밧줄만 보면 기어 올라가거든요. 미쳐요. 밧줄은 이거예요. 타잔이죠, 타잔. 밧줄 동식. 동식이가 세지, 이건? 형아, 이거 아고 힘도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도, 유도는. 그거는 좋겠네. 자, 준비. 됐습니까? 긴장감. 윤동식, 줄리엔가. 파이팅! 준비! 놓치네요, 놓치네요. 놓치네요, 놓치네요. 다리 펼쳐졌어요, 다리 펼쳐졌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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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틀렸네. 이미 끝났어, 딸래 갔다가. 이거는 뭐. 윤동식 살아납니다. 윤동식 살아납니다. 윤동식 엉덩이. 조식영. 윤동식 엉덩이. 윤동식 엉덩이. 윤동식 엉덩이. 주거니, 바꺼니. 윤동식, 윤동식. 파이팅! 야, 이겼다. 임동식. 임동식. 줄리앤강 승리. 10일, 줄리앤강이. 줄리앤강이 10일. 이미 손 안 아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대, 동식. 안 된대, 안 된대. 이거 잡는 힘이 형이 최고인데. 안 된대. 이거 봐. 가보겠어요, 형 거.